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가 감시해서 업비트해서 매매하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잔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잔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 자 그럼 요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올라온 뉴스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 엄마무시한 사람이 등장했어 뉴스 봤어? 어떤 뉴스예요? 자 로차일드 가문이 그레이스케일 신탁에 이제 3만 454주로 확대했고 비트코인 개수를 늘렸어 여러분 비트코인에 로차일드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비트코인은 무조건 딱 상당했다 아니 리플에 로차일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에 로차일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로차일드제 인베스트먼트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을 3만 454주로 확대했고 로차일드 인베스트먼트 측은 25일 지난해 말 보유한 비트코인 신탁에 97만 5천 달러라고 밝혔는데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거래도 들어와 있다 로차일드 가문이 들어가 있다 로차일드 가문에서 산 비트코인 맞아요 그럼 로차일드는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냐 이거는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니까 맞나요? 아니요 신탁이니까 주가 맞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이제 로차일드 가문에서 비트코인을 산 적이 있어요 어 언제 샀어요? 2017년도 네 얼마를 샀냐면 얼마 안 샀습니다 3년 전에는 이제 24개 27개 야 너네 아 아 형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 2017년도에 비트코인을 27개밖에 안 샀으니까 펌핑을 안 한 거지 그때 로차일드가 비트코인 몇만 개 샀으면 몇 억 갔는데 그때 27개밖에 안 샀으니까 더 매수하려고 매수하려고 일부러 떨군 게 아닐까 어찌됐든 사기는 샀는데 액수가 애매해 어 액수가 조금 더 많이 사지 어 좀 애매합니다 얘네 자산규모 대비 97만 5천 달러 97만 100만 달러가 한 12억 정도 나거든요 네 97만 5천 달러 애매해 쪼끔 샀네 야 너 나보다 쪼끔 있어 야 이거는 내가 로차일드보다 더 많은데? 아 그래도 로차일드라는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네임밸류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내가 더 난데? 이거 애매해 형님들 이거 애매합니다 금액이 좀 애매하긴 한데 나보다 쪼끔 아 더 사시겠죠 아 더 사겠지? 더 사시겠죠 아 평당가 높은 데서 더 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로차일드가 풀면수 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인 1억 2억 값을 들었습니다 이러다 호차일드 가문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호차일드 가문이요? 아 이 집 사는 사람들이 다 호차일드네 아 그래 아 그렇네 자 그럼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중국 베이직 상하이까지도 디지털 위안화 실험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CBDC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팩트는 그거죠 자금에 대한 통제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 통제에 대한 압박이 오면 올수록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수혜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온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혜를 받기 가장 좋은 뉴스가 뭐냐 네 아무래도 돈 푸는 거겠죠 그렇죠 돈 풀어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232년만에 첫 여성 제후장관 미국 3대 경제사령탐의 역임을 하면서 이제 앨런이 등장을 했죠 백발마녀에요 그렇죠 빚 나는 모르겠고 열심히 돈 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 갚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은 돈부터 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것 같아요 또 미국 상반기 청문자출 유동성 또 풀린다 바이든 1호 부양안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달러가 늘어난다 돈이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다 여기 보면 미국인민 1인당 1,400달러 네네 1,400달러는 얼마죠? 아 200만원 주면 안 됩니다 네 1인당 200만원 준대 우리나라는 4인 가구에 200만원인데 네네 이 나라는 1인당 200만원이라면 야 이거 비트코인 사야 돼 솔직히 돈이 넘치겠죠? 넘치는 돈은 투자시장으로 또 올라갑니다 맞아 이거 이거 투자시장으로 올 겁니다 비트코인 사야 돼 이거 이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후원했다 하면 몇천조 다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뭐 몇조 몇십조 진짜 우리나라 1년 예산 500조 이제 넘었죠 네 500조인데 얘네들은 부양정책으로 야 이 천조 풀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천조를 푸니까 천조국인가 아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 천단이야 천억단이 천조단이야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이 풀릴 거고 이 자본이 풀리는 건 괜찮은데 이게 있어요 자본이 새끼를 깐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한사람 예를 들어 이천조가 풀리잖아요 그럼 이천조에 대한 또 이자가 붙어요 왜? 은행에 예금하잖아 형그러면 들고 있지 않아 그럼 이천조에 대한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고 이자가 이자를 붙으면서 사실 시중에 풀리는 돈은 더 커져요 맞아요 어마어마시하게 커집니다 막 불어나 통화승수라고 하죠 막 이렇게 비벼 막 불어나는데 이렇게 불어났으면 뭐해요 화폐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거고 주가의 버블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 비트코인을 사는 게 현명하다 지금 당장은 조금 눌리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해치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근데 2017년도의 이미지 때문에 아직도 이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개미들이 안 들어올 뿐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이렇게 풀어주는데 사실 좋아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내 돈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명 애널리스트 글로벌 주요 상장사 보유 BTC 1년만에 또 400% 급증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주환 가상업회 시세 조작 수수료 폭리 근절 법안 발의한다고 하네 야 이거 이제 나와 형님 왜 이제 나왔어 가상업회 시세 조작 수수료 폭리 근절 법안 야 4년동안 수많은 양아치 거래소들이 시세 조작을 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개미들의 돈을 쭉쭉쭉 빨아갔는데 왜 이제서야 법안을 발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늦었어 형 너무 늦었어 우린 몇년동안 털렸어 맞아 어마무시한 양아치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개미들을 털어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털리는지도 모르고 가치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미형님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확실히 아직 법안이 발의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랩스 또 피소 플로리다 증권 투자자 보호법 위반형입니다 리플은 또 이제 보수당했네요 플로리다에서 이제 또 위반했다네 넌 지금 실수하는거야 아 그러면요 그러면요 리플랩스와 XRP는 달라 그니까 리플형 얘기하지마 아 그니까 리플랩스의 CEO인 그 빵형이 뭐라 그랬어 아 리플랩스와 리플코인은 다르다라 그랬어 예 이건 CEO가 한 말입니다 별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XRP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리플랩스가 문제가 있는거다 그런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랩스는 뭐냐면 XRP 리플코인을 만든 회사입니다 리플 만든 회사에서 리플은 우리랑 별개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별개라고 외치는 겁니다 맞아요 출세를 아직 안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배합할 수 있습니다 자 중산층 붕괴 국책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우울한 전망이라는 뉴스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중산층이 붕괴된다 팩트 이겁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대요 진짜 붕괴되고 있을까 네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부자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건 여기에 사는 사람과 여기에 사는 사람과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에 사는 사람과 여기에 사람들이 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와 올라가는 분들은 더 올라가고 맞아요 애매한 분들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 반열에 든 사람과 포트폴리오를 잘못 짠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식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비중은 자산대비란 말이야 네 그래서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비중이 더 높아진게 아닐까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자들의 비중을 보면은 이제 자산을 이제 부동산도 갖고 있고 금융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여유있는 사람들은 뭐에요? 내 집도 갖고 있고 금융자산도 갖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몇 회씩 늘어난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처럼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원래 중산층을 차지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일만 하시는 분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점점 이제 서민으로 내려가시고 투자하신 분들만 준상층에서 부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는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10년간 뭐 전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고액 자산가의 수는 1.8배 보유 총 자산은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들 부동산 갖고 있고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거에요 부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나 빼고 어? 형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치 나도 많이 늘어났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 응 이게 매직이죠 그게 매직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고 이 부자가 되는 이후에는 솔직히 뭐 뭐 이거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내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은 서민으로 내려가고 자산 투자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 유망 금융투자처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펀드 투자 저축성 보험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확실히 수익률은 지금 펀드나 주식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주식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주식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거 있고 몰려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서울이 월등히 많아요 아 수도권에 70%로 살고 있다 아 그렇죠 왜 부동산값 여기 뭐 엄청나게 뻑돼있잖아 아 맞네 그래서 부동산 추이 보면은 이 비중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네 그 다음에 경기도권 이런 식으로 경남이랑 부산은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포트폴리오 점검인데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음 봤더니 뭐 부자 중에 19% 정도만 시장 변화에서 맞춰서 하고 뭐 81%는 딱히 그대로 뒀다 어 딱히 뭐 포트폴리오를 바꾼 게 없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있냐면요 장투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주식을 팔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안 쓴다 장투로 냅뒀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가격에 별로 흔들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투자의 성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부자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신 공격적이지만 안전하게 아 공격적... 오기네요 공격적이지만 안전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자산 저축을 저축을 하죠 저축을 통하고 부자들은 공격적이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있는 이런 것들 뭐 채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보다는 조금은 좀 공격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안정성 추구형이 이제 일반인들은 37% 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위험 중립형이 여기는 조금 높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아요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를 조금 안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리스크를 안 없더라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돈 번 추이를 한번 보면은 근로소득으로 돈 번 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이랑 금융투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근로를 해서 돈 번 부자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겠죠 아 노동보다는 그래서 노동으로 해서 부자가 되기는 사실 힘들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금융투자나 부동산 요런게 요걸 해야된다 음 상승은 뺄게요 이거는 흑수절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거나 금융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그렇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에요? 리스크를 앓고 간다에요 맞아요 사업도 망하면 네 딱 깡통차는 것처럼 맞아요 리스크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사업소득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앓고 가는 거고 돈을 굴리는 행위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돈을 굴리는 행위 부동산도 돈을 굴리는 행위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앓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건 좀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표대로 부자의 기준은 뭐 뭐 주시증권계좌에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인데 네 그래서 뭐 자산으로 따지면 30억 이상 50억 대 정도 되시는 분들 네 이제 부자라고 칭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내가 자본으로서 좀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게 한 80억 이상 정도 가지면 내가 부자라고 느낀대 근데 80억 미만은 이제 10억 대 20억 대는 내가 부자라고 느끼진 않는다 그러더라고 오 80억은 가져야 그 사람이 아 난 그래도 좀 여유로운 부자다 오 부자다 라고 느끼고 80억 미만은 난 아직이다 아 라고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음 그래서 지금 장기적 전망 아까 전에 위에도 보여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유망 금융 투자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부자들이 보는 거는 주식에 대한 이제 퍼센트가 가장 높죠 그쵸 근데 펀드는 보면 사실 펀드는 개미들이 하기엔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내 시청자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안나도 수수료를 떼가요 운임비용을 계속 먹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펀드 드는 거 비추 그 다음에 투자 저축성 보험이죠 이거는 거의 수익률이 안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비추 채권 채권도 사실 수익률이 별로 안나와요 저거 돈 많으신 분들 네 이것도 수익률이 별로 안나옵니다 개미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신탁상품이나 이런 것도 조금 그렇고 ETF나 이런 것도 개미들이 이제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사실 비추 드립니다 저는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식인데 주식도 사실 지금은 조금 끝물인 가능성이 조금 있다 생각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자산의 가치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화폐를 미친듯이 팔면서 너무 많은 개미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 빚에 빚을 얹고 있는 타점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진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 이제 장투로 한 10년 정도 가시고 계신 분들은 겐춘 뭐 2년 전에만 해도 주식을 갖고 온 사람은 겐춘인데 지금은 사실 기업의 이윤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니까 기업에서 1년에 100억을 번다라고 치면 기업의 가치는 지금 1조, 1000조 이런 식으로 기업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봐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사실 그게 옛날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올라갈 것도 사실 대주주가 무너지면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식은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사실 주가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개미들이 미친듯이 빚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개미들이 빚을 내지 못하는 타점까지 와요 그러니까 맥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벌어서 그 월급으로 투자하고 거기로 마이너스 통장 끌고 레버레지 땡기고 못 땡기고 하다 보면은 일정 수단에 이제 국민들 개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맥시몰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주가를 유지하려면 누군가가 또 그 위를 받쳐야 되는데 이 받칠 힘이 저는 이제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칠 힘이 없으면 어느 순간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타점에 리스크가 가장 없는 건 사실 저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이유는 자산의 버블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미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 그리고 아직 깔끔하고 가벼운 시장에서 해치 수단으로서 가능한 금과 비트코인을 저는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 지금 들어가기 무섭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삼성년도 사기 안 무섭습니까? 현대차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우량주 테슬라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차트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언제 서질지 몰라 그거를 이제 연준도 알고 뭐 다 은행 각국의 은행 총장들 총재들도 다 알아요 너무너무 많은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맞아요 이걸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이 요즘 가치투자보다는 유동성 장세라고 개미새끼들 싹 다 모이는 곳이 돈 버는 곳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재료 하나 딱 가지고 펌핑 시키는 게 요즘 메타이기 때문에 주식도 코인이랑 요즘 별발 차이 없이 그냥 그냥 무조건 사람들 몰이는 것만 펌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순한 펌핑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들이 가는 곳이 길이다 맞아요 요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개미가 가는 곳이 길이잖아요 네 뭐 장기적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기 보고서에는 주식이랑 펀드 비중이 있는데 펀드나 주식이나 뭐 같은 거잖아요 사실 내가 직접 굴리느냐 아니면 회사에다 위탁을 하느냐 그 차일뿐인데 사실 펀드 들을 바에는 그냥 내가 우량주 사놓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 유동성 장세인데 많은 분들이 주식이 더 갈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을 때 그 유동성 자금들이 요런 안전한 자산들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올려옵니다 저희의 가격 저희의 수익은 더욱 더 많이 늘어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금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가를 돌파하고 지금은 이제 1800달러 선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어느 순간 지금은 이제 주식에 대한 열풍 때문에 금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조금 등화시하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위축되고 조금이라도 뭐 낌새가 차리면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은 아직 시약을 안했거든요 사실 금값 비싸다고 하는데 저는 금값 아직 상승 시약도 안했다고 생각해요 왜? 개미들은 금을 사지 않아요 자산가, 그러니까 이 투자 시장에서 이 자산가들 외에는 금을 별로 사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체 수단으로서 금을 사지 일반 투자자들이 금을 투자용품으로 사는건 요즘엔 없거든 예전에는 많이 했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저는 사실 개미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 지금은 막말로 얘기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3천만원을 넘어가고 4천 5백만원까지 찍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거래량을 보면요 개미들이 붙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개미들은 뭐 사고 있냐면 비트코인이 아직도 비싸다고 하면서 요즘 BTC마켓이 핫 불장이에요 네네 업비트 BTC마켓이 요즘 불장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유동산 장세 마냥 이제 워낙 마켓 상장한다 하면 이렇게 펌핑이 가버리니까 돈이 요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몰려야 되는데 야 이거 상장하는거 아니야 라는 코인들 막 두배 세배씩 올라가고 있는데 개미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알트코인만 사고 있는게 현실이죠 투자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에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잔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잔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